다음은 여름 여러분이 많이 습하시죠? 이 습한 거 저희가 전부다 재습해 드리겠습니다. 재수 재수 우리 인천에서 오세요 오 재수 씨 정현호 씨가 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비법을 들고 오셨다면서요? 참모로 저희 집은 바닷가가 끊엽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운 날은 더 덥고 추운 날은 더 추워요 그렇죠? 바다의 짠물을 다 들이마실 기세로 오늘 경기 임하신다고 그러고 그러고? 저는 여러분들 머리 스타일이 상당히 시원해 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대형 씨 좋아하셔가지고요 건대 뚝섬 유원지 스타일로 머리하고 왔어요 어쩐지 좀 그런 느낌 가나요? 좀 바보 좀 물에 잠겼죠? 그렇죠 비가 많이 해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게 침수 피해 지금 방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진짜 무섭게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대형 씨의 집이 침수가 될까봐 어제 걱정이 돼서 같이 합숙을 했습니다 한강 옆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놨었는데 문 닫고 주무시더라고요 갑자기 침수 낼까봐 산 위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비가 내리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고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게 또 우리 인천 쪽에 계시는 우리 정인호 씨 해일이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숲한 것 때문에 저희 집이 높아요 근데 약간 소금기 때문에 부식이 빨라서 그렇지 부진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대형 씨가 제 인생 목표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집 앞에서 내려다 봤을 때 한강이 보이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1층도 안 보입니다 집 앞을 열면요 벽이 보이죠 벽이 보이고요 지금 이분들 그런 야경이 나오려면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분발합시다 우리 지금 이제 1층에서 쭉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2층에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고 그래야죠 그런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이 안에서 어? 좀 작은 아마 뭔가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네요 우리만의 세상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방학하셨죠 방학 아직 안 했잖아요 방학득집이에요 방학했죠 이제 대학생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대학생은 그런데 저희 주타계층 중고등학생분들은 이제 기말고사 24일 28일쯤에 하죠 그 정도 원하는게 진짜 역시 알아요 초등 중딩 초등등을 만나봤어요? 제 동생이 제 동생이 고등 중딩이잖아요 학생이 해주셔야 돼요 그건 아니고 강의장님 오늘 전생이 할 수 있어요? 전생이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보면 성춘이 형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네 이번 주에는 꼭 전승을 해서 한 줄 더 쉬게끔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요 요즘 진짜 얼굴이 시껌해져가지고 많이 아파 보여요 그래도 아플 때는 좀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밤에 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분의 많은 어떤 건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의로씨는 자신의 얼굴을 티셔츠에 직접 그리시고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너무 닮았는데요? 와 눈코이 큰 거랑 코 큰 거랑 완전 똑같은 것 같네 코 큰 게 닮았네요 코 큰 게 코 큰 게 코끝이 좀 닮긴 했다 저 와 진짜 오늘 이 옷 입었으니까 코끝이네 이렇게 그래요 정의로씨 진짜 귀엽고 너무 잘 어울려서 오늘 이 기세로 가자 전승 괜찮죠 오늘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전승 한번 갑시다 오늘 못하면은 그냥 비 맞고 갑시다 집에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3화운드전 화이팅 미니잖아 미니잖아 괜찮아 개가 개지 뭘 자 우리가 이제 결전의 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 임성춘씨 자신이모 유대현씨 자신이모 프로게이모 잘나갔던 분들 나오셔가지고 전승 한번 한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임성춘씨는 이제 패셔틀이 되셨죠 그렇지 아까쯤 임성춘씨가 같이 나오면 전승은 이미 물을 건너갔고 그래서 저는 이게 모으는게 우리가 이제 나이면에서도 어리고 뭔가 아직까지 감각이 좀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부 1부에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팀널 컨트롤 넥서스 무섭기 대물량판 저얼링축구 그리고 SAT 컨트롤 대회전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게 최근에 손대형씨와 강희장씨가 합숙을 하시면서 컨트롤연습에 모든걸 걸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개인기축구보다도 원래 팀웍이 더 무서운 것처럼 우린 그걸로 갑시다 컨트롤은 잘난척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이 조합에 좀 불안하다고 시작을 했는데 대현씨가 있던 조합에 1패 기록 근데 정인호씨가 간과하시는 분이 하나 계세요 뭔데요 아니 저희는 7점전승 기록했고요 10점전승 기록했는데 그런거 해본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기록이 말해주면 뭐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겸손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더이상 저는 나서지 않습니다 정인호랑이가 돼야지 정인호구와트가 되면 안돼요 하시겠죠 보니까 그 전승의 어떤 그 원동력은 강희장과 손정이더라고 아니 저는요 7점전승 저는 뭐 가위바위보로 땄나요? 저희가 잘해야 이제 전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아 그게 아니라 무시하는거잖아요 둘이 지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더는 오늘 그러면요 강희장님이 맡으세요 한번 망쳐내봐 오늘 막 가자 첫 번째가 뽑아 첫 번째 뭐 할까요? 무 가죠 무 무로 시작하자 우리 예 자 무 가겠습니다 무 뭔가요? 스프링 2-3-4 2-3-4 컨트롤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이 조합은 항상 첫 경기를 이렇게 2-3-4 하는 거 같아요 왜요? 원래는 예전 같으면 컨트롤이 이렇게 3명이면 아오 앞서부터 시작하느냐 이런 마인드인데 좀 달라졌어요 아 지금은 이게 장난이 아니죠 저희가 손끝에 느낌이 좀 살아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싶고 공개 좀 해주시죠 스탑 스탑 제일 빨리 들어오셨어요 친구분들 다 몰고 오셨어요 쉽지 말아야 않겠습니다 목발람 대현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대현씨 지금 원하시는 분이고요 준비가 됐고 바로바로 시작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컨트롤 집중력이 중요하고 정인호씨는 볼 때마다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장현씨만큼 하려고요 정인호씨 진짜 반했니? 지금 뭔가 좀 반한 것 같은데 안 반했어요 자 일단 박상현씨가 파란색 강현종씨가 빨간색 손대웅씨가 옥색이네요 자 페어데땅 넣어주시고요 히든 2승 자 우리는 히든 보다도 개인 컨트롤에 집중을 합시다 몇 달 동안 해보니까 그래도 팀 룩 컨트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필승 필패점이 뭔지 알아? 이겼다 이겼다 실패가 뭔지 알아요? 뭐야 뭐야 같이 가 같이 탱크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모아 우리 모여가자 모아가 자폭맨만 잘하면 무조건 이기겠는데 잠깐만 자 스캔 부대 지정해 주시고요 오 히든다 조심해 조심해 같이 터지죠 자 다크 일단 터뜨렸어요 자 기다려 기다려 스캔 뿌리고 천천히 자 그럼 천천히 모아서 컨트롤 그렇지 우리 랩 뺀다 머리 컨트롤 머리 컨트롤 자 드리내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히드라가 많다 울트라 울트라 자폭병이 사는 중에서 자폭병 어딨어? 빨간색 뭐해? 번호 탔어 자 자 자 자폭병 빨빠이 히드라 커트를 따로 넘어 형 내 불킬했어 내 불킬을 했어 내 불킬을 해 같은두 불킬 그냥 그냥 부딪쳐 어 아니 부딪치지 않았어도 울트라 도마냐 이긴건데 문차를 잡아줬어 저 형이 형 내 울트라에 부딪킬으면 어떻게 해 니 울킬을 안 했어? 저게 박상혜씨 아니 강현종씨랑 선대형씨랑 합숙하면서 뭐 호흡이 좋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분이 선정적으로 색깔모노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마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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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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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수가 없다 조합이 위에 잡혀봐요 위에 잡혀봐요 먼저 잡아요 문만 열어줘 어? 그렇지 위험했다 지금 위험했다 문만 열어줘 이거 지수가 없다 고할까 고할까? 그냥 고해요 고해요 부딪치세요 자 마일트롬만 잘 쓰면 되요 형 아칸추 어? 형 뒤에 리버 있는데? 어? 어 먹을 수 있어 리버 뺏으라고 아 먹을 수 있어 살기만 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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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어 자꾸 뼈 오 위험했다 제 굴리아씨 좀 잘해줬나요? 네 전사를 잘해차고서 그리고 싸우고 뒤로 빠해 리버 나오기 전에 만화 차면 가자 이제 어때? 괜찮죠? 이거는 만화 안차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이겼다 이거 지금 이제 유리심이 많아서 그냥 어택땡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거 하나 제거하고 공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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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뺏어야지 이건 뭐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네 이겼습니다 작전 좋았어요 매일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매일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매일이 좋았고 소윤대형씨가 잡곡병을 잘 잡아줬어요 아 진짜 이게 팀켤만 제대로 안나오고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뭐야 아 현정이 형 또 용났어 자 그럼 기다려 기다려 같이 가 같이 가 자 퉁 퉁퉁퉁 퉁퉁퉁 고스트에 오우 나 못을 뻔했어 고스트에 소수 쓰면 아 좋아 통으로 잡아 통으로 러커만 잡아요 통으로 오 아래 자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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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다크있다 다크있다 오늘 자폭병의 어떤거 움직임이 좀 안좋네요 자폭영웅이야? 자폭영웅이냐고 잡았어 나이스 자 스캔 뿌려야 고스트 보입니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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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지 말고 바닥에 터졌다 근데 고스트가 안맞았잖아 그나마다에 네 고스트가 안맞았어요 빠져 빠지고 제가 템플러가 제거할게요 들어가서 자 영웅고스트가 뭐 일상백은 아닙니다 체력이 없으면 러커 있는데 왜 들어가 자 스캔 잡을 수 있어 러커는 하나씩 치고자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네 영구 죽었잖아 근데 영구 왜 이렇게 약해? 스톱맞아 아니 형이 스톱맞고 저걸링이 계속 맞았잖아 1등백은 아니지 2대1이에요 지금 긴장해야 돼요 우리 잘하자 헐 뭐야 저기요 프로버 앞에 잠깐만 프로버 잡지 말고 이판 접어 나머지 검 앞에 프로버가 약해 아칸만 잡아 아칸만 잡아 아칸만 잡아 아칸만 잡으면 일정사 가능하잖아 내가 아칸만 잡을게 이제 아칸만 잡으면 된다 아 쏘지마 아직 쏘지마 아칸만 잡았다 야 프로버 아칸만 잡았고 아칸만 잡지 말라니까 이거 잡을 수 있다고 드라군으로 아 그러니까 프로버 잡으면 되잖아 잡은병으로 잡어 이제 아니 뭐 호흡만으로 버틴다면서 형 드라군 드라군 주의 주의 빨리 잡아봐 내가 잡았다 아 이거 어떡하지 받아야지 뭐 내꺼 형이 드론에 지져요 드론에 지져 악한 변신 악한 변신 쓰고 아 이장이 형 참 고맙습니다 아니 그는 왜 참 아까워 어 비비기 당했어 이장이 형 고맙습니다 아니 이장이 형 어 몰라 모르긴 몰라 야 체력 빠진 거를 잡으면 어떡해 체력 빠진 거를 잡으면 어떡해 지금 이제 제가 그거 프로버 두 개 다 잡고병 하나씩 붙여놓은 거에요 3대1이에요 3대1 히든이 또 나왔는데 히든은 잘 나와 나오는 건 기가 막히게 나와요 자자 여러분은 비해 겠어요 이건 러쉬 조합이네 질 수가 없다 러쉬 조합 어 탱크 있다 러커만 조심 이건 무조건 이겨 스탬 뿌리고 뛰어도 되겠다 티드라만 가자 아래컨 자 어 파란색만 맞아가는데 같이 가야죠 어 나 조심해 조심해 어 조심해 자폭병이 고개가 붙였어 아 자폭병이 있었네 아 자폭병이 있었네 상대편 자폭병이 다 죽은 거야 그런가 보네요 설마 자 그래도 연고라면 약단 걸었을 때 잡아야지 약단 풀려 이제 때려 때려 그냥 싹 그래도 연고라면 그래 연고인데 연고인데 이겼다 이겼다 이겼지 연고인데 스톰을 하고 뒤집어 써가지고 자 리페어 가야죠 리페어 몇 개는 리페어 가야죠 에이 리페어 가졌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왜 맞아 때려 형 고승은 MC공 당하면 형 질거야? 고승은 MC공 당하면 형 질거야? 고승은 MC공 당하면 형 질거야? 어? 왜 안잡아? 아니 왜 하나 진짜 시각을 잡아 그렇게 스나이피 형 어차피 이제 락다운 만화 다시 모일거 아니야 SCB 먼저 잡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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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안돼 만화 안돼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무빙 사수로 잡으면 되지 아니 무빙 사수로 잡으면 되지 왜 SCB한테 이렇게 맞지?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잡았어 자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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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스퀸 아니겠습 어땠었어 그냥 영혼에 왔다이 아 이건 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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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인데 체력 있는데 아 이겼네 SCB한테 1점 사각해가지고 그렇게 된거지 근데 이 분이 만약에 리페어와 공격을 SCB로 동시에 했으면 위험했어 3D SCB 첫 뒤 어? 다크하칸이 보인거 같은데? 저 다크요 다크하칸 잘해주세요 다크하칸에 엄마 나온거 아니야 지금? 엄마지 저거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구나 내가 랍에서 좀 눈치마가면서 가죠 자 자폭병 조심하십시오 자폭병 블레이그 락다운 좋다 아 락다운 좋다 조합이 기가 막히게 나왔네 조합이 기가 막히게 나왔네 근데 락 복잡고 예 담아줘 빨리와 어허 아니 뭐야 아 락만큼 안되지 어? 아 자폭병이 두개 죽었네 하나만 해도 아 여기에 차라리 묶어놓은거 자 스톰 좋아 묶어놓고 스톰 좋아 스톰 좋아 스톰 좋아 자 싸우자 오케이 자 만약에 도련생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되겠는데 하나 내 하나 내꺼야 하나 내꺼야 하나 내꺼야 어 진짜 잘 싸우는데 야 이거 락다운 죽이지 않았냐 락다운 죽였어 어 락다운 줍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어택만 잘 찍었으면 뭐해 뭐 졌다 자 악한인데 악한 오 이거 어떻게 이겼냐 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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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왜 지냐 악한만 잡으면 이긴다 악한만 내려라 빵 아악 기팔로 있어 봤자 아우 수업도 빨리 써주지 차라리 일어나서 수업이 새끼 아니었어 마나가 안되네 마나가 처음에 내가 플레그까지 다 뿌리게 했는데 왜 이게 왜 쪄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지네요 야 이거 조합 안좋은데 이거 야 잘 이겨보자 아 조합 안좋다 조합 안좋아 게다가 플레그 맞으면 이건 거의 뭐 플레그 먼저 뿌려 답이 없다고 봅니다 아 아 물이 없어서 몇 모리 안 묻었어 아니야 안에 다 묻었어 묻지마 아 빨간색 다 묻었네 악한은 괜찮아 칸 들어가자 계속 뿌려줘 그냥 잠깐만 잠깐만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왜 왜 왜 플레그 한번 더 뿌릴게 아니 지금 우리 플레그 체력이 빠지잖아요 지금 빨간색 형종혁 형님 지금 다 체력이 없을걸 근데 프로토스 쉴드가 있어서 자 풀어놨다 조합 와 조합 안좋아 보이는데 저쪽에 질럿이 많아가지고 형! 왜 러커 광대가 어떻게 해? 러커 광대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뭐야 질럿이 어떻게 했어요? 러커 광대가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러커 광대가 어떻게 한 거? 안 된다니까 기에서 때렸는데 내가 다크서원 안쪽에 안 들어가 싸우려고 끌어들여 싸웠는데 우리 이거 주면은 거기 질서요 끝난 거예요 지금 아하! 전승 날아갔어 전승 날아갔어 아니 뭐 오프닝을 10분에서 전승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한 20분을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5분 만에 전승이 끝날 겁니다 자 오늘 진흙탕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진흙탕이야? 언제쯤 진흙탕이 들어간 거야? 자 이제는 오늘도 2승만 오늘도 여유가 없고 오늘 목표 저는 개인적으로 1승 잡겠습니다 자 두번째 대물량판 하나 뽑아주세요 자 대물량판 대형씨 한 번 뽑으면 도가 있습니다 도 도요 도 도 1, 2, 3 손대형씨가 지금 꼴뚱으로 될 수 있는 테크예요 자 이번에 이런 빌드 안 좋습니다 이런 테크트리 타지 마세요 이런 테크트리로서 아니 근데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대형씨는 개인기에서 세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분이 개인기에서 무조건 하더라고요 그러면 2번이 가운데 시키는 거 아닌가요? 위로 올라가주세요 위로 2번이 가운데인가요? 아니요 제가 가운데 썼어요 아니요 제가 가운데 썼어요 아 쉽다 네 경우의 수가 없게 반치는 않아 안 들여드리겠네 들어오시네요 들어오시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대형씨는 게시판 한 번 읽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꼬꼬마77님께서 현종홍 오라버니 동남아 말투 한 번만 들려달라고 그냥 개인기로 개인기로 동남아 말투 한 번 대물량에서 이기면 무조건 나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기면 바로 체력 없어요 뭐야 잘못 들어갔다 뭐 들어갔어 리버 들어갔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근데 저쪽 드라본이야 잘 뽑았어 내가 업무해줄게 앞에 내 백업 해줄게 내가 업무해줄게 너 먹어라 저쪽 탱크만 잡아줘 탱크만 탱크를 놔도 드라본인데? 그니까 오 시원하네 야 상수 갖고 우트라로 잡자 탱크 커버 들어가는데 큰일 났다 아니 우트라로 잡으면 되지 우트라로 큰일 났다 우트라로 잡으면 돼 큰일 났다고 근데 저쪽은 리버인데 두고 가셨어요 아 그래요? 탱크 전진해 파란색 그대로 CG 못 하셨는데요 왜냐면 전진해서 오면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영웅 영웅 빨리 영웅 리버 봐 리버 리버 빨리 리버 리버 사업 다짐 붙지 말고 붙지 말고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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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수했는데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어어 풀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어어어 야 이거는 희망 공헌하시나요 자 탱크 전진 탱크 전진 탱크 전진 다시 돼요 놓칠 수가 없네요 지금 전 전진해서 CG 모드 전체 시, CG 모드 오케 됐어 됐어 자 울트라 대화 맞을 테니까 어? 1등 됐네 그러니까 잘 됐다 형 실수했는데 어떻게 1등 됐냐 모르겠어요 이게 잘 그어드셔도 돼요 아니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야 전부 좀 차이 좀 나는데요 제가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볼리아시나 드라구는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라고 말하려고 아아 안돼 리버 리버가 리버 잘 안돼 분명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요 볼리아시나 드라구는 한 명 가자 왜냐면 가디언 한 번에 훌렁이지 않게 네 유리하다가 가끔 들어오는 경우에도 역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거는 좀 근데 형이 형이 이제 점수 1등이잖아요 1등이 골리아 가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가디언 나왔습니다 가디언 나왔지 가디언 나왔지 그런 줄 알았어 가디언 막을 준비하세요 강의장님 지금 예 리버를 상납하고 계시네요 아 리버가 지금 맛있게 지금 가디언이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예 리버 드세요 가디언 맛있게 드시고 탱크까지 이제 냠냠냠냠 따고 계시는데 순식간에 이제 가디언 뽑으신 분 2위로 이장이 형 아니 형 오늘 무서운 콘셉트에요? 오늘 왜그래? 왜왜왜왜 다 내어드리리 아낌없이 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훈련 한번 가주면서 또 가디언을 제가 냠냠냠냠 하고요 네 가디언 뽑으신 분이 2등이 아니라 지금 넥서스 강지혈택 아니에요? 어어 강지혈택이야 공지혈택 우리 넥서스 체력 얼마나 남았는데요? 실드 깎인다 실드 깎인다 실드 깎인다 실드 깎인다 아니 근데 그 뭐야 아직 몰라요 너무 그렇게 초조하지 마십시오 올리압만 잘 없애도 내가 올리압 뽑는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행크가 나와있는게 아니고 있어서 오케이 막았다 자 그러면서 승리가 내려오고 지지 모드 하기 전에 압박해 주고 그리고 저 리버는 어떻게 땅 찍고 셔틀 바로 보내세요 아직 몰라요 동기 몰라요 저도 셀드 깎아 가고 어 지금 그 강의장님 라인 오른쪽 라인 있잖아요 네 네 어 넥서스 탱크 좋아 탱크 좋아 탱크 누구인가요? 저죠 역시 시원시원하게 봐야돼요 자 승리현이가 이제 게릴라조로 가다 네 전방 앞으로 아 울트라 나왔습니다 아니 저기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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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울트라 나왔어 가디언 나는데 울트라 나왔어 무산을 걸 바꿔주세요 상의장님이 네 상의는 뭐야? 아니 형 우라 바꿔야지 상의는 네가 바꿔야지 내가 먼저 꼽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바꿀게 아니 잠깐만 내가 베스를 막을게 그럼 베스 포우스 지금 2등이야? 우리가 지금 1,2,3등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겨야 된다고 1,2,3등인데 지금 넥서스 체력을 봐요 어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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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내가 다 해야 될 거야 넥서스 터져요 막았잖아 막긴 막았는데 한번 더 들어오면 막아도 막은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혹시나 모르니까 드라군으로 갈게 뭐 빨리 뽑아 어 다 죽어 나 지금 3마리밖에 안 남았어 죽어 그냥 빨리 와 죽어 나 죽여줘 빨리 안 돼 똥은 나 또 와 너 가져 또 와 골리아카 골리아 넥서스 체력 없는데 어 넥서스 터져요 골리아카 터집니다 됐어 뽑았어 넥서스 한 마리 남아있잖아 넥서스 빨리 뽑아 넥서스 들어가 말고 빨리 뽑아 어 어 어 안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40만점인데 졌어 저는 2등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래서 내가 한 명 드라군이었기 때 가라 그랬잖아 왜냐면 변수가 그밖에 없었거든 내가 처음에 나와 있었던 게 살아있었어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꼴찌를 할 뻔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이 또 한 번에 표면을 인해서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아 여기서 선대성 씨 공동 1등이 됐으니까 나와요 공동 1등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아직 시작인데 세 번째가 봐줘 세 번째가 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얼굴내면 달아 올라가지고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한 번 가고 싶어요 한 한이 한이 서리네 네 어 오프닝 때 적응 얘기를 한 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저글링 축구죠 저글링 축구잖아 이번 판 저축은 좀 잘 되잖아요 뿅 자 134 한이 서렸다 잘하십시오 최고의 조합이네 예 제가 빠졌네요 모르겠다 최고의 조합인지는 않네 저는 저글링 축구를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요 제가 키퍼 볼게요 우선은 우리 강의장님이 키퍼는 또 기가 막히니까요 네 저도 지난주에 키퍼 좀 잘했었어요 어 잘했어요 지난주에 공개하죠 수부더미닉93 올라오세요 대형씨 네 올라갔어요 수부더미닉93 그리고 어 치킨 이거 두자리 숫자인데 치킨가게에서 이 번호 두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쓰셨죠 네 그러네요 생선 이 공개 draft 뭐뭐 뭔가 그런식으로 생선 식힌 이거 좋아요 다 들어오셨습니다 다 들어오셨구요 힌트 괜찮나요? 너무 쉬웠죠? 전패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해야되지 않을까요? 아 전패요? 전패요 저희에게는 저글링 축구가 있기 때문에 전패이면은 다음주에 두 분이서 하는건가요? 다음 주에 두 분이서 하고 두 분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네 재밌겠다 자 5점 내기입니다 재밌을까요? 갈리볼은 남아있잖아요 파란색 좋아 빨랐어 괜찮았어 나? 이분들 하실 줄 아는 분들이네 어! 뺏긴다! 나 괜찮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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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거 체수야 체수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거 꼴대 같다 이거 느낌이 꼴대 같다 아 진짜 좋은 꼴대 시작했다 저거 압박해서 아 못 뺏었다 그러면 내가 그 뒤에서 압박해서 다시 빼고 이렇게 되면 패스 패스 파란색한테 블루 없어요 없어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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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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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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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세요 누구 준건가요? 파란색이요 거기 빠르죠 빠르죠 나야 헛다리 아이슛 아이슛 다시 뺏고 뭐야 이거 형 왜 슛을 때리셨어요? 형 막아야 돼? 꼴대 같은데 꼴대? 아니다 막아야겠다 막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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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나요? 오케이 형 형 레드 레드 형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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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줬어 레드 줬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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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가 막힌 센터링 이거예요 부럽다 부러워요 자 제가 뺏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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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강력하게 아빠 자 뺏고 못 뺏어 못 뺏어 극복 극복 막아줘 스틱 오케이 쟤 기가 막힌다 좀 가까이서 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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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굿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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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스루 헛다링 헛다링 슛 오케이 굿샷 슛 여기서 컵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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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블레블레블레블레블레 센터링 여기서 바로 3샷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아니 형 저 분이 축구 자격증 있어요? 이 분이 진짜 여기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스틸 아 미쳤다 압박으로 스틸 어 어 어 아 이건 줘야지 잔대 자 여러분들 4골로 주면 됩니다 자 자 자 형아 여기 패스 오케이 패스 자 여기서 헛다링 슛 이건 골대 같은데 어 어 바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만 아 넣으세요 이거 달려서 형 어디가 어디가 어 달리세요 어 이거 뺄 거 뺄 거 자 블레블레블레블레블레 블레블레블레블레 블레블레블레 블레블레블레 슈르르르르르 슈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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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에요? 주셨나요? 아니요 너 업사이드에요 저요? 업사이드라고요 업사이드라고 어 이겨봐 이겨봐 저글링축구 머신들이야 자 데일 슈 오케이 4대1 4대1 압박 압박 역전은 없다 압박축구 어떡해 어 어 뭐야 시간처럼 어 어 어 어 슛인데 오우 오우 이건 너무 이번에는 틸 드렸고요 자 블레블레블레블레 블레블레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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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선대형 슈 그냥 슈테바다 블레블레블레 블레블레 슈 블레블레 슈 아 아 아파 블레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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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다시 블레블레블레 슈 여러분 어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아 아 그럼 이걸 제가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걸 제가 가운데로 앞으로 앞에다 슛 버로 어 좋아 다시 블레블레블레 블레블레블레 비교 비교 끝낸다 학다리 간다 길막 끝 브라보 저블릭 실컷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잘해주셔서 첫 승이 오늘 나왔나요? 네 첫 승 전표는 아닙니다 세 번째 경기 끝나고요 네 번째 준비된 경기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 골라주세요 타 가겠습니다 니 니 가위바위보 같다 느낌이 왠지 타 개인기 1부에 마지막 개인기 한번 볼까요? 우리 손대형씨가 어떤 개인기 준비했는지 대형이는 일주일 동안 이것만 준비한대요 그러니까요 개인기 준비 이길 수가 없어 손대형씨가 준비한 개인기 이번엔 어떤 개인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준비했어요 배틀크루저 성대모사를 배틀크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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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약한데 일주일에 정성치고는 조금 써치고 하나 더 해 얹어서 얹어서 배틀크루저 нд 동대모사? 아니 동남아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 맞다 동남아 말투 부탁하셨잖아요 동남아요? 동남아 이렇게 카메라 받으면 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잘 못해요 오늘 개인기 제일 때인가요? 자 재미 겁나 없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아니 제습 좀 해야될 것 같아요 PD님이 얘기하셨어요? 피디콜이 지금 들어왔어요 안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배틀크로저랑 드라곤 가겠습니다 드라곤 드라곤이랑 저 피온이랑 대화하는 거 한번 가죠 드라곤이랑 대화요? 박성현 나 먹었어 야 그거는 그거잖아 푸야가 푸 푸이잖아 푸니까 푸네 내가 피온인 줄 알았는데 푸네 푸야 처음부터 푸를 갔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졌어요? 졌어요 드라곤 일단 하시죠 1등에도 1등하고 같지도 않고 개인기는 개인기는요 이번 조합은 정인호씨랑 저랑 공동 1등이거든요 1승 1패로 일단 승을 쌓기 위해서 정인호씨는 안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승을 쌓아야 되니까 격차를 벌리는게 더 중요해요 격차를요? 지금 박성현씨가 꼴등이잖아요 그래서 강요적씨도 좋아요 잘 선택하세요 134로 가겠습니다 SAT야 컨트롤맵이라고 돼요 괜찮아요 가십시오 1,2,4 가겠습니다 1,2,3 1,2,4 가겠습니다 최적화에요 죄송해요 제가 맵을 잘 몰랐어요 1,2,4 가겠습니다 첫번째 정하신거 어떻게 1,2,4 가요? 1,2,4 진심이에요? 아니 근데 보통은요 승부욕이 있으신 분들은 1등에서 내가 혼자 1등을 하려고 열심히 싸우는데 같이 가잖아요 꼴찌와 3,4등과 1,2등의 격차만 벌리면 돼요 그 대형이는 2등만 해도 아쿠클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어쩌면 이게 혁명할지도 몰라요 실리네요 그리고 솔직히 뭐 나중 가서 제가 가위받고 저는 대형이가 해서 한겜 더 이기면 대형이 1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게시판에는 동남아 웃긴다고 써져서 근데 아까 전에 그분 아니세요 그럼 뭐예요 PD님이 재미없다는 그럼 우선 과하세요 자 스무더미니 73입니다 73 가시죠 근데 이게 성대모사 재밌네요 진짜 푸브같나요? 만약에 저도 이번주 살면 다음주에 뭐하나 들고 오십시오 뭐하나 들고 오십시오 피글래 때리고 오십시오 제가 뭐 여러개 생각해가지고 내가 제가 다음주에는 욕심냅니다 모차르트 구인장님이 게시판에 전승얘기하더니 첫번째 첫판 패배 이럴수가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저희 작가님이 뭐라고 따셨는지 아세요 댓글을? 뭐라고요? 이 조합이 그렇죠 뭐 어음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작가님을 사랑 때문에 저희가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요 힘드네요 가끔은 작가님이 엄마 같아요 엄마 같아요 고마워요 제 계모 계모 계모? 카메라 고고 갑니다 컨트롤 맵 이거 조합이 중요해 이거 조합이 중요해 잘 나와야 돼요 이거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상현아 잘 좀 부탁할게 이미 고고고 오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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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오전제 간거 맞아요? 몰라요 지금 몇 전제인데요 이게 누가 간거야? 옥세계 누구였어 옥저버에 가는거잖아 옥저버에 가는거잖아 삼전제 간거 같은데 삼전제요 그럼 삼전제로 깔끔하게 짧게 끝내죠 그거 나쁘지 않죠 삼전제 어? 돈이 왜 이렇게 적어? 저금미네랄 갔어요 저금미네랄 아 맞네 저금미네랄인데다 아니 저 윈이 내 말입니다 이 맵에 옥저버가 중요하다는거 미리 이야기 드렸구요 자 그래도 잘 생각해서 뽑아보세요 옥저버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 옥저버 뽑았니? 아니 안 뽑았어 자원이 없었어 어 이거 이겼다 이분 옥저버 없나봐 있어 있어 옥저버만 있나본데 다크 없으시죠 아 근데 이거 작은 자원도 다크 있네 다크 다크 있어? 있잖아 꾸물꾸물거리잖아 자 리버 잘 써야된다 옥저버네 옥저버 옥저버네 옥저버 옥저버 맞아 스톤만 같이 안맞으면 돼 옥저버 맨땅에 스톰 히드라 피해야지 한 번 더 어떻게 찍어오냐 리버도 현중이 형인가? 뭐라요? 맨땅에 스톰 자 빼고 넓지 잘하고 있어 넓히고 좋아 리버가 좋아 히드라로 가서 리버가 안 맞게 히드라만 스톰 안 맞게 히드라만 리버 뒤로 빼고 히드라만 잡으셔도 돼 리버가 하나 잡았다 그래도 이겼다 잘하셨네요 그래도 좋아 좋아 사용해 좋아 자 이겼습니다 자 옥저버는 장외로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장외 나가면 터지는거 아니에요? 그냥 이분은 졌으니까 자 이제 가십시오 이게 또 옥저버가 25원이니까 그걸로 병력을 선택할지 아니면 옥저버를 뽑을지 이지선다에요 이지선다죠 근데 너 셔틀을 왜 뽑았어? 저요? 안 뽑았네 대형이 아무래도 뭐 컨트롤이려고 했나볼데 아 리버에 썼구나 아하 그냥 어떡해라 대형아 너 지금 뭐 받아줬다 그냥 싸웠으면 이기고 왜 컨트롤에서 지니 자 SAT 컨트롤은 이렇게 1대1 대전이 끝난 이후에 다같이 모여서 팀 컨트롤을 하는 그런 맵이죠 자 이게 스톰 나 어떻게 이기지? 저거만 스톰을 잘 써야지 저거만 디파일러만 스타이 피 근데 이거 뭐지? 스톰 쏘고 빠져서 형 플레이그 받는다 자 스톰 한 번 더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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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몇 방이나 가는거야 몇 방이나 가는거야 진짜 아 벗고셔 스톰 스톰 자 여기서 이겨야 돼 어쨌든 잘 싸워야 된다 아 대형이 너 때문에 꼬여서 어쨌든 이길 수 있잖아요 리버드 있는데 이길 수 있나? 2번 옵저버 없잖아 근데 아 그러네 상현아 다녀올게 옵저버가 안 계시네 옵저버가 안 계셔? 없지 옵저버가 안 계시네요 템플러 저격이네요 형 템플러 템플러 맞지 뭐 어차피 이기는데 맞지 뭐 이겼어 자 이겼습니다 1세트 승리 1세트 승리 1세트 승리 아 이거 작은 미네랄인걸 깜빡했어요 자 뭘 뽑아야 좋을까? 보니까 이거 두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온리다크 한 번 봐봐 도 아니면 뭐로 온리다크 아냐아냐 저 형이 말하니까 뭔가 아니구나 15원 나왔는데 뭐 할게 없네 15원 나왔어요? 15원이 나왔는데 저글링도 못 뽑아요? 네 못 뽑아요 스컬지 저게 동계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스컬지도 안 돼요 25원 25원이 최하네 근데 전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작은 조합이 작은 조합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또 온리 드라다 또 다 지져야 돼 잠깐만 우와 어어 어어 이게 옵저버라면 이겼네 어 다크도 있어요 옵저버 하나 다크 하나다 옵저버 뒤로 빼 상현아 옵저버 뒤로 빼라고 어 지져! 옵저버를 지져! 아 저 놓치면은 아직도 아깝잖아 옵저버 두개 아니야? 다크 있어? 옵저버 두개 같은데? 다크 있어요 옵저버 두개야? 아니 옵저버를 상대편 머리 위에 그냥 띄워놓으면 되잖아 지금 접은 작전이 니 옵저버를 터트려서 잡을 생각이야 네 그럴 수 있어요 다크로 오 한방 오오오오오 상현이 형 잘 쏴았다 오오 이겨 이런거는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상현이 나 요즘 늘었다니까 상현이가 에스 어 근데 다크다 형 다크는 다크 스톤으로 지져 자 오세요 어 때면 저 저 야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옵저버 있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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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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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크는 오케이 결국 한 방 안 맞았다 다 됐어 저 이걸 다 살렸어요 헐 야 너 뭐냐 지저라 대형아 아니 이거 야 졌다 우리 아니 돌리면서 만화만 채워서 해 야 이거 어떻게 팀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야 야 어떻게 이럴 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바로바로 바로바로 그렇다고 너무 네 지지밀을 너무 빠질건 없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캐리어 두개 당했네 지금 근데 지금 정기는 알지 공중이신데 아칸을 만들어야죠 망했어요 우리 망했다고요 저희 공중 때릴거 있어요? 대형이 가지고 한판만 이겼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합이 너무 극상성으로 나와가지고 네 아 저 다크가 있는데 SAT는 어? 제 다크 혹시 못 잡으시는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 아 이렇게 되면요 아 이렇게 되면요 이상경결이 잡봉을 잡봉하기 없어요? 잡봉하기 있어요? 있네 네 어디있나요? 제꺼 다크가 무승부가 있어요? 옵저보로 지정해주는게 있을걸? 아 예 가운데 필드 클리어를 해주세요 가운데 필드 아 이러면은 무승부가 돼가지고 양쪽같이 무승부가 되는건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힘을 넣어야죠 힘을 힘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 옵저보님이 잘 못하시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무승부 아 저분도 저를 못 잡으니까 아 좋아 아 모르겠네 제가? 야 기겸 학교 야 기겸 학교 야 기겸 학교 그냥 죽었습니다 야 너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무승부가 되는구나 앉아보면은 아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야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저한테는 이게 좀 남겨줘야 된다 어 이분도 옵저보 없으시네 아니 옵저보이 있었는데 이분 네 1 2 3 4 5 2님 죄송합니다 아 이분 옵저보 없으세요 손 나가셨네 원래 이겼어요 처음에는 아니 그래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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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 하나에 잡혔나보다 자 그래 정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아 좋네요 아 죽고 괜찮네요 잘했어요 손대형씨가 그냥 자폭하신게 저희에게 큰 힘이 됐어요 이야 그 캐리어 뽑으신 분 진짜 눈물이 있는 캐리어 그래요 옵저보 하나만 탈고 오시네 돈이 없었나봐요 돈이 없었나봐요 어쨌든 제 전략 자체는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 승을 계속 쌓겠다는 제 전략 자체는 승리했어요 똑똑해 대물량판 한번 가겠습니다 대물량판 이제는 시간 남은거 시간 남았으니까 4개 다 뽑았죠 우리 네네 거짓말 하지마 형들 안내로 술래에요 안내로 술래인데 술래 되신거에요 자 고 와 너무 웃긴게 손꼽을 보고있어 테이브를 내는데 제 혼자 이거 하고있어 이거 하고있어 이거 하고있어 고 공개하겠습니다 스무도민지 23 형들이 너무한데 스무도민지 23 자 더해서 10 더해서 예 좋아요 빨라 더해서 10 왜냐면은 강장님은 돈을 만지기 때문에 계산에 엄청나게 빠르죠 오우 두 분 들어왔어요 1300골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오우 이름 있으신 분들 들어오셨어요 손태형씨 어떻게 뭐 사연 많이 들어왔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요? 당했어요 안내면 술래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해야지 술래가 되신거에요 네 그런건데 고 그러면 다음판이 있으니까 네 1등이시잖아요 그게 1등이네요 오늘 아니 그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요 네 지금 어 왠지 질거 같아가지고 누가 그러니까 정균호씨가 질거 같아서 지금 이 조합이 패배라 할거 같아서 제가 단독 1등이 될 수 있어요 보호해주세요 감기 어프로우스입니다 저 시즈모스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아 드라곤 때문에 드라곤 때문에 드라곤 때문에 점수는 울트라우스 근데 우리가 스타트는 되게 좋은데 네 안에 탱크라인 밀어버려 어차피 지령아 기었냐 울트라 어 탱크라인 밀어버려 여기 울트라 들어왔다 근데 왜 내 탱크를 아무도 안 보이는데 형 탱크에 사전거리를 가지도 않는데 그냥 빨리 밀어버려 바로 간다 그러고요 오잖아 아니 CD 프리기까지 울트라 오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야 또 오잖니 우리 대물량파가 왜 이래 아니아니 대물량파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색깔 합치자 색깔 합치자 색깔 합치자 내가 울트라 백업 해줄게 아 메가루스를 지금 상댕이네 지금 파란색이 누군가요? 저요 저요 상대 파란색이 안정력 파란색 울트라우스 파란색이 어떻게 해 잠깐만 아까 전에 백업해주고 점수를 못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 먹습니다 그래도 계속 꼴등이든 보세요 이제 어디에 지켜보겠습니다 어어어 자 리버 대 리버 싸움 아 탱크 자 여기 지켜줄게 리버 더 싸요 어 주황색 셔티를 근데 나는 신기하게 하다보면 꼭 1등이 되어있다 형이 초반에 키를 키를 잘 먹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비적으로 가 두사람 수비적으로 네 리버 두 마리 잡았어요 빨리 형 빨리 가디언 대비 형 가디언 막을 수 있을게 생각하세요 굴리야 굴리야 이리와 뿅 이렇게 나왔죠 상현아 울트라 좀 막아 울트라 울트라 진짜 많아 지금 지금 울트라도 많고 탱크도 있어서 이거 막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어 얘 끝날 것 같은데 나 골리아 형 게임 끝날 것 같아 골리아 빨리 뽑아요 빨리 뽑아요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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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가디언 정리 못했어 가디언 정리 못했어 가디언 정리 못했어 모트라 때문에 정리 못했어 아니 아직 상현아 나고 빨리 뽑아 자 지금 잠깐 잠깐 야 뭐 뽑을까 아니 저 드라곤이나 이런거 뽑아 오케이 자 드라곤 뽑았고 버텨보자 버텨보자 오오오오오오오 일정량은 부트로 점사 저 수비할테니까 수비만 해줘 수비만 이거 되게 아슬아슬해졌다 이쪽 온니 드라곤이다 지금 저쪽 온니 드라곤 어 빨간색 울트라도 온다 아니 운명이 아주 울렸어 가자 가자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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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탱크 원탱크 어 지금 저희 조합이 되게 불리해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dongg ortal 캐리어 캐리어 난 cal 쉑 9 럭 추가 전 ыл 형 빨리 시즈 아 가디언 가디언 카운터다 이거 우리팀 넥서스 넥서스요 넥서스 살려주세요 잘하시네 이분들 대물연판 하면 나죠 뭐 나왔어? 지금 가디언 1.4 들어가셨어요 넥서스 강대 들어온다 아 이렇게 되면 넥서스다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3명이라도 못하면 지지 이분들 잘하겠다 오늘 왠지 제가 생각한대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요 성경씨 1등이에요 그럼 오늘 1등 누군가요? 오늘 1등은 저일거 같습니다 오늘 탈락자는 누군가요? 오늘 탈락자는 제가 될거 같습니다 왠지 시나리오가 그래요 그것만큼 슬픈게 없는데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죠 몇승 몇팬인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박성현씨가 지금 2위 아닌가요? 1승 있어요 저희거 데이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몇승 몇팬인지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조합 자체가 승수를 2승만 쌓으면 절대 골치 안 한다는 조합이잖아요 아니야 근데 2승 강현정씨는 저는 동타고요 그리고 손대형씨는 2승 정희형씨가 2등 이 정도면요 진짜 우선 손대형씨가 노선을 잘못하신게 우선 차이를 더 걸리기 위해서 꼴등이랑 같이 가면서 2승 차이로 가야되는데 1등이랑 같이 가주시는 바람에 근데 아마 저랑 안갔으면 졌을거에요 제가 당겼을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견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